그 다음에 손으로 잡으라고, 그 다음에 더 높이 잡아, 괭이를 더 높이 혹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괭이를 잡고, 저 위에 대가리를 잡으라고, 위에 대가리를 아 알았어, 괭이를 높이 잡아, 그렇지, 걔한테 걸으라고 그렇지,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, 내 앞으로 몸이 뒤로 빠지라고 그랬잖아요, 몸이 선생님, 이 절벽 같은 데에서 따기 때문에 말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헤매는 거야 아, 상당히 높이 절벽 같은 데에 있는 금나무에서 안 되면 부러져도 좋으니까 당겨, 부러트려도 괜찮아 상관없어,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딱 잡아 어머니 지금, 부러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당겨, 당겨 아, 진짜, 이렇게 힘들어, 다 부러트려도 돼 안 되면 부러트려버려 안 되면 부러트려라고 그냥, 부러트려버려 더 당겨요, 힘이 왜 이렇게 없어? 당겨 당겨, 당겨 안 되면 부러트려라고 썰어 내가 심만희 선생이 지금, 아주 심혈을 겨울에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러트려라니까, 잡았던 거 부러져요 부러져, 부러트려 부러트려도 괜찮아, 살아 맞아 맞아 부러트리라니까 부러트려, 부러트려 그래, 그냥 분질러버려, 안 되면 안 되면 부러트려 잘하고 있어 어 나머지 뒤에 것도 또 잡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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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부러트려, 아이 볼 것도 없어 막 사정 볼 거 없어 부러트리라니까 봐주지 마 브레이크, 브레이킹 브레이킹 다운 브레이킹 다운 영어로 해야, 영어로 왜 알아들어 브레이킹 다운 영어 전문가라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해줘요, 그때 영어로 영어로 그 뜻이라고 오케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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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같이 다 해 잘라 응? 다 해 잘라 다 해 잘라 응 그래 또 자라 안 죽어 야 올라와요 가방 가방 가방이 가방이 지금 왜 이렇게 됐다 됐다 여기 위로 올라가 네